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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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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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니터인 모양이에요? 이거는 블루 캠퍼스고요. 블루 캠퍼스가 전자 액자식으로 나온 LED 기반의 전자 액자예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이 많고 쉽게 사람들이 집에서 걸 수 있는 전자 액자 형태로 스트리밍 서비스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전자 액자를 사용하고 있어요.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집에서 원격이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걸고 싶은 그림을 설정을 해놓고 집에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요. 멋지네요. akan 자 감사합니다.